봄이 왔나 싶더니 며칠 만에 완연한 여름날씨죠. 산속 자연은 어떨까요? 지금 서리산에는 자연의 섬리대로 피어오른 철죽이 등산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32m의 서리산. 울긋불긋 2.5헥타를 이르는 철죽군락지가 등산객을 맞이합니다. 적게는 20살에서 많게는 60이 넘은 나이의 자생 철죽들입니다. 인공적인 힘없이 스스로 군락지를 잃었는데도 신기하게 한반도 모양으로 피어올라 장간을 이룹니다.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꽃이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내 머리를 날아다니는 것 같고요. 수도권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수도권 최대 자생 철죽군락지로 꼽히는 서리산. 올해는 긴 꽃샘추위로 개화가 일주일 정도 늦어졌지만 사람이 닿는 곳마다 연분홍빛이 도드라져 발길을 잡습니다. 곳곳에 야생화도 산행의 기쁨을 더하는데 봄이 짧고 며칠 만에 여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서면서 여름꽃들도 앞다퉈 꽃망울을 함께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리산 쪽에 오면 철죽 동산이 자생지로 해서 능선 전체가 철죽으로 이렇게 쭉 펴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특히 철죽 터널을 빠져나올 때 거기에 묘미가 대단합니다.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서리산 철죽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절정에 이르러 5월 내내 자퇴를 뽐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리산은 완만해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는 당일 등산 코스입니다. 수도권에서 계절이 오는 자연의 소리를 한껏 듣기에 이만한 곳이 없을 듯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